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우 행복하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400안타를 달성하며 한국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한국야구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번 기록은 KBO 출신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이룬 놀라운 성과로 한국야구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꾸준한 발전이 눈에 띕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그는 매시즌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안타수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는 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단순히 파워만이 아닌 높은 야구 진행과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번투와 주로 능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잘 보여줍니다. 팀 내에서 김하성 선수의 위치도 매우 견고합니다. 동료들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팀 내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만으로는 얻기 힘든 평가로 그의 인성과 리더십 또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의 입고와 워싱턴의 시리즈에서 그는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상대 투수 DJ 허스를 상대로 좋은 타격을 보여줬는데 이는 그의 적응력과 꾸준한 성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수비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7회 초에 보여준 그의 뛰어난 수비 플레이는 팀의 위기를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의 큰 가치를 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하성 선수의 400안타 달성은 한국 야구 역사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을 넘어 한국 야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과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꾸준한 활약은 그의 강한 정신력과 프로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앞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잠재력과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00안타 달성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의 결과물이며 이는 앞으로 그가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올해 100경기에서 106안타를 기록한 것은 그의 뛰어난 적응력과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타자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번트 능력은 그의 다양한 타격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타격 기술을 구사하는 그의 능력은 빅리그에서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에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약은 한국 야구의 수준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의 국제적 의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어린 야구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성취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의 더 큰 성장과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그의 여정은 한국 야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매 경기, 매 순간을 주목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적응 과정은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초기 적응 기간 동안 겪였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야구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한국 야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야구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국제적 의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의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강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한국 야구 관련 상품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기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간접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 스토리는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노력과 성취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주고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야구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을 통해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야구의 발전과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하성 선수가 이루어낼 더 큰 성과들과 함께 그의 뒤를 이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김하성 선수의 표정은 경우도 6개월 계속한 성과류가 필요합니다.